안녕하세요. 내 코가 석자다.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출산율 따위에 신경 쓸 수 없다.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 명이 안 되죠. 인간개발지수가 올라도 출산율은 하락하죠. 고용이 줄어든 탓, 집값이 높아진 탓에 혼인일 못하고 있죠. 사회상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당장 개선이 될 수 있을까? 참 듣고 봐야 될 얘기죠. 합계출산율. 여성 한 명이 가임기인 15살에서 49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합계출산율이 한국의 경우에는 매우 낮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1.26이 출산율이 되게 낮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국의 경우에 똑같은 2005년에 보면 0.91명이죠. 뭐 이렇게 출산율이 되게 낮은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5년에 1.08명에서 2019년에 0.92명까지 떨어졌고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26명에서 2015년에 1.45까지 상승하고 현재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2019년에 0.92명에서 2021년에 0.8명까지 떨어졌죠. OECD 개발과 중에서 꼴찌죠. 한 명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011년에 32만 9천건이던 혼인건수가 2021년에 19만 2천5백건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1990년 27%에서 2000년도에 62% 2005년에 73%로 대폭 늘었죠.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25살에서 34살 사이에 대졸자의 2020년 취업률은 한국의 경우에 75%입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스위스 이런 데가 90% 일본이 87.8%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죠.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정규직 즉 좋은 일자리의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파견직이나 계약식으로 내몰리는 거죠. 그들의 삶이 결코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출산과 결혼을 더욱더 하기 힘든 사치로 여기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무섭히 많은 청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청년 고용률이 외우에 비해서 낮고 상대적으로 고령자들의 고용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모습일까요? 어쩌면 나이 든 사람들이 586들, 기독권들 저 같은 사람들이 자리를 버티고 있으니 그들이 임금을 더 많이 받아서 청년들, 사회에 진입하는 초년생들이 수입이 적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정부분은 완전 얘기고 일정부분은 또 아닌 얘기일 수 있는 거죠. 저건 좋은 일자리가 기회가 더 줄어들까봐 점점 더 우려하는 애들이 더 많죠. 그리고 뭡니까? 100세시대, 120세대 이러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한 그런 부담이, 지원이 더 길어진 것도 사실이죠. 주락하는 출산율이 대한민국, 한국의 청년들이 잘못해서 개개인의 문제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져 있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일본, 한국 말고도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이런 데서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이 매우 낮죠. 뭐 상대적으로 일본이 이제 2021년에 합계 출산율이 1.34로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인데요. 이건 어떤지, 왜 그런지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청년들의 스펙은 단군 일의 최대 스펙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에게 기회는 매우 적죠. 제대로 된 일자리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들이 매우 적다라는 거죠. 요즘은 취업준비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흔해졌죠.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하는 사람들이 저거 졌다는 얘기죠. 졸업 후에 1년, 2년 취직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대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생각할 정도인 거죠. 취업이 너무 안 돼서 창업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는데 창업한다고 해서도 장사가 잘 되나요? 장미핀 인생을 꿈꾸고 뛰어들지만 쉽지 않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더욱더 창업이, 자영업이 쉽지 않은 거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게 해준다는 가맹점 이런 것들에 들어가서도 뭐 지내다 보면은 남는 거 없고 왜 했지? 뭔가? 뭐가 문제가 있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참 궁지로 내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는 거죠. 청년이란 패기로 무조건 뛰어든다고 되는 게 아니죠. 더 처절하게 땀 흘리고 고민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참 너무 죄하는 얘기라는 거죠. 솔직하게 질문을 익히고 자기 이름을 내걸고 정말 각오를 다지고 해야 되는데 참 만만치 않더라는 거죠. 돈 번다라는 거 일한다라는 거 자체가 참 쉽지 않은데 점점 청년들이 너무 아이 취급받고 너무 사회에서 내몰리다 보니까 기회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그들이 세상을 좀 책임지고 세상을 이끌어나갈 주역이 돼야 되는데 너무 기독권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틀어맞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게다가 최근에는 지난 몇 년 동안은 주식시장에 부동산시장에 비트코인시장에 대거 청년들을 끌어들였죠. 사실상 그들을 수십 년 동안 금융노예로 전락시켜서 노동시장에서 가장 하청민으로 가장 흐드렛 일로 학대하고 혹사시키려고 하는 기득권들의 거대한 작업판에 걸려던 거죠. 그렇게 빚을 진 수많은 청년들이 제대로 결혼을 하고 제대로 출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자기의 인생 하나도 제대로 못 챙기는데 어떻게 가정을 책임지고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청년들을 이대남이니 이대년이 이런 얘기로 그들을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들을 나아지지 못하게 되게 우둔하고 어리석고 멍청한 세대로 그냥 매도를 지켜버렸죠. 되게 섭쏠하죠. 이미 한국의 청년들 10명 중에 서너 명이 빚쟁이라고 하죠. 죽을 때까지 노예의 삶을 노비의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게 그들에게 이미 내려진 결론이라는 거죠. 되게 섭쏠하고 되게 충격적인 얘기이죠.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힘들고 척박하고 살기 어려운 이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참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저 또한 20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초년생이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를 되돌아보면 되돌려보면 쉬웠냐고요. 안쉬웠죠. 되게 어려웠죠. 힘들었죠. 막막하고 앞이 안 보이고 이렇게 내가 사는 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됐죠. 근데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났고 지금이 와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잘해볼걸 그때 좀 더 많은 경험을 해볼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죠. 만약에 제가 2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뭘 할까 어떻게 지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를 좀 더 많이 경험해보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좀 벗어나서 아시아든 동아시아든 서아시아든 경제개발 동상국일 수 있는 그런 나라들에 가서 좀 더 많이 경험해보고 많이 체험하고 했을 것 같던 거죠.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되게 나이가 들었고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저 또한 계속 코로나 팬데믹이 좀 거치고 난 이유 베트남이 됐건 몽골이 됐건 많은 아시아 나라를 가면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싶죠. 왜? 그런 생활들 그런 경험들 통해서 제 인생을 좀 더 의미있고 좀 다채롭게 좀 쌓아가고 싶죠. 축축하고 싶죠.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청년들은 청년들은 기득권들이 짜준 그 뭡니까 통과 의뢰 그리고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보다 자기가 새로이 도전하고 새로운 자기만의 길을 좀 만들어서 개척해 나가기를 바랄 뿐이죠. 그래야지만이 내 몸 하나 근사하기도 힘들다고 하는 이 척박한 현실을 뛰어넘는 젊은 패기 젊은 시각에서 본 새로운 창조력과 의지력 그리고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자기만의 성과를 자기만의 가치와 의미를 자기만의 일을 만들어가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접근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온라인에 유통해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새로운 온라인 셀러로 대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왜? 그들이 기성세대가 아닌 젊은 패기로 젊은 마음으로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서 새로이 도전한다. 아 그러면 되게 새로운 바람 그리고 참신함 그리고 독특함 기존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내보이는 것들을 분명 정성을 다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고 꾸준히 자기만의 가치를 구현해나가겠다라는 그런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태도만 있다면 분명히 자리매김할 수 있고 새로운 강자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내코가 석자라서 추락하는 출상률은 청년들의 비명이라고 얘기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현실을 살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